다니엘 1128 예심찾기 2023년 12월 5일 하나님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. 겨울인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이 너무나 따뜻하여 아버지의 그 따뜻함, 아버지의 은혜, 아버지께서 빗살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인지 개나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버지, 저도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. 제가 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,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,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앞서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